진짜 맛있겠죠? 이거 엄마 줄까? 뒷정리할 사람 손! 진짜 맛있겠죠? 딸기를 처음 먹어보는 아가들의 표정이 어떨지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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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씩 꼭 들어가는 건데 큰 거 먹었거든요 딸기 무슨 소리 들고 먹으라고? 얘 입에 다 넣었어 딸기 졸 너무 많아요? 아니 이거 배웠지? 이장아 점은 색 점이 토또 바뀐 스트로베리 맛있어? 응 엄마도 한입만 줘봐 이거 엄마 줄까? 이한이가 엄마 줄래? 엄마 이한아 엄마 엄마 딸기 주스로 해 먹어? 딸기 주스로 해 먹어? 응 이한이 다 먹었어? 줍 냈어? 엄마 주스 주려고? 응 이한이 다 먹었어? 응 응 너 촉감 놀이 하니? 응 오? 촉감 놀이네 뭐 비싼 닭이야 이한아 뒷정리 누가 할 거야? 뒷정리 할 사람 손? 응 뒷정리 할 사람 손? 뒷정리 할 사람 손? 가야! 가야! 이정이는 엄청 깨끗하게 먹었는데 이한이 이한아 주스 해 주스 주스 해 주스 아들 야 호박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뺏어 먹어야지 의외 샷 아니 샷? 맛이 없나? 먹고 싶은 거 골라 씹어봐 그거 오 이종아 오 이종아 오 이종아 오 이종아 다 먹었어? 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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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신난다 난 너 또 화를 집어왔어 미스 집어왔어 고옆에 떠올라 이종이가 집을까 말까 하다가 안 집어넣는데 덕분에 구름이가 먹고있어 덕분에 구름이가 떨어진거 먹고있어 더 먹고싶어? 이제 끝! 끝! 어? 구름이 주려고 했는데? 지가 먹었어 밑에 떨어진거는 구름이 줘야겠다 자 이안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딸기 때문에 손이 불을 텄어요 이게 지금 뭐야 밑에 다 떨어져있어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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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거야 뱉은거야 계속 자 우리 이제 정리하자 이안아 이렇게 하는거야 봐봐 어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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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는거야 해봐 옳지? 옳지? 쟤는 잘 닦죠 자 닦아봐 이장이도 이장아 음 그거 먹는건 아니야 미안 먹는건 아니에요 자 우리 정리하자 이안아한테서 달콤한 냄새가 나요 이것은 딸기향입니다 아까 딸기 마사지를 했거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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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